네, 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와 사워캔디로 협업을 했잖아요. 협업을 한 소감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마이 데일리의 양유진 기자님께서 물어봐 주셨네요. 이건 제니씨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레이디 가가님과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저희 블랙핑크가 가진 개성이나 컬러가 너무 좋고 저희 음악의 팬이었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가 데뷔 전부터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즐거운 작업이 나와서 저희도 너무 기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